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얘들아, 상담 좀 그만해. 잠 좀 자자. 그만하는 건 농담이고, 뭐냐면 이런 거야. 쓸데없는 상담들이 있어요.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내가 당연히 알지. 그냥 요편 끝났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선생님 찾아와서 지금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요편 끝나고 나면 진짜 요편을 잘 보든 못 보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이 진짜 폭주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상담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새로 선생님하고 수업 같이 들어보려고 하나 쓰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보면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면은 특히 이제 3.5의 벽에 부딪혀 있거나 그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거든요. 선생님, 수업 뭐 들을까요? 이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기계 공부부터 듣거나 3.5부터 듣거나 그냥 일단은 진도를 나가야지. 그치? 수업을 듣고 배울 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니까 선생님, 뭐부터 들을까요? 뭐부터 들을까요?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한 시간에 그냥 교재 구입해가지고 빨리, 하루하도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나아.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쓸데없이 와가지고 약간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한 그런 상담보다는 여러분들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커리큘럼 보면 뭐 OT 같은 거 찾아보셨다가 나오잖아. 그냥 각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0점, 70점대야. 그러면 3.5 들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3.5, 상수효과 3.5, 수학 1, 2, DB 3.5, 시나리오 3.5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 뭐 그 밑이다,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기계 공부부터 시작해서 PT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들으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DB 3.5까지 그냥 쫓아오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무조건 상담하지 말고 그냥 수업 들어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답답할 테니까 그 선생님 몇 가지 좀 샘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6평 끝나고 선생님한테 남겨준 수강평 및 그 Q&A, 비공개로 온 것까지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요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좀 샘플들을 보여드릴게. 그럼 이제 무조건 또 잘된 학생은 보여주면 아, 이거 뭐 잘된 애들 뽑아가지고 광고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중에는 이제 이번에 정말 그 커리어로우를 찍은 진짜 못 봤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의 사례 그 학생의 사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학생은 아, 이 학생은 진짜 잘됐어요. 내가 2등급이라니. 내가, 내가 2등급이라니. 늘 4등급이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76점을 받았어요. 자, 이게 벽을 뚫은 것 같아가지고 막 속이 심하다. 특히 샘이 올려주신 뭐고 풀고 오늘 육모 시험지를 보니까 뭐야? 이거 어제 했던 게 왜 여기에? 이러면서 이제 잘 봤죠.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육모 풀면서 막힌 부분도 있고 제대로 뚫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앞으로 진짜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네, 이제 진도 나갈 거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좀 한 번 벽을 뚫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겠죠.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상담 오면은 선생님이 다 효자니까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다 대답해드리겠지만은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기분 좋게 계속 앞으로 나가시면 되는 건데 두 번째 학생 보여드리면 두 번째 학생은 좀 되게 길게 수강평을 남겨줬더라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능 4등급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정말 1분만 더 있었다면 1등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등급의 벽에 딱 온 상황이지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다가 선생님은 인간계의 버질 아블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극찬해줬습니다. 자, 버질 아블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예, 그 패션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오프하이트라는 그 패션 브랜드를 만든 분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어 그런 루이비통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디렉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뭔가 혁신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대. 마음 같아서는 이승우 AI를 만들어서 전 과목을 선생님 강의 방식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목은 아니겠죠. 선생님 수학만 열심히 할게.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번에 카운트다운 수업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적어줬는데 그게 나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받기 전에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다 도움이 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수능 같은 학생이야. 수능성생의 필수소비자승용쌤 이러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쳐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에는 감동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카운트다운. 마지막에 진짜 나도 지쳐가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유평 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뭐 여기 뭐 딱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강의 길이 일요일에는 정리하시거나 선생님이 개인적 덕당까지 같이 우리 밥 친구 밥도 먹고 막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다섯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평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를 신경 써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섯 가지. 첫 번째. 안정적인 공부 운영.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못 가는데 선생님께서 매일마다 그 다음 무엇을 강의하시지 제가 무엇을 강의하시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드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 따라온다 그러면은 뭐 3.5부터 뭐 기계공 3.5 이런 것들은 한 권에서 3, 4일이면 끝나니까 그냥 일단 진도를 쭉 순서대로 그냥 빼시면 되고 막 이 책했다 저 책했다 막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몰아가지고 쭉 빼는 거야 진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구평 대비 또 할 때 또 구평 대비 카운트다운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계획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오면 되는데 설령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안정적인 공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학생이 지금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갔는데 1급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안정적인 공부 운영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계산력 강화. 신기하게도 이 강의를 들으니 계산 실수가 적어주고 근데 이 학생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대. 근데 내가 이제 중간에 PT라는 수업 맛보기를 해주면서 암산으로 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좀 여러 번 했거든.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산력이 이제 키워져서 또 매일 수학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안정적인 풀이 방식을 보다 보니 수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이 생긴 것 같다. 계산력 강화도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PT 같은 수업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도 아, 그래다가 계산력을 좀 키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이제 9평, 그 다음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학생이 남긴 거. 세 번째로 간출 강의다. 간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출인 간접 출제 범위에서 선생님이 그 간접 출제 범위에 대한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이제 간출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 그 6평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간출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약간 생소했던 것들 그게 뭐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연립부등식이라든가 3차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평가한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범위를 알려줄게 다 외워. 그럼 만점이야.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다 알려줬잖아. 너가 모르고 틀리는 건 공부를 안 한. 네 탓이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강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자, 싹 다 알려줄게. 다 외워. 이거 다 외우면은 너네 무조건 만점을 알 수 있어. 근데 다 못 외우잖아.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정말 의문을 가질만한 부분을 교과서 내용으로 신통하게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인간이 다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의문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의문들이 수원, 수2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수원, 수2에도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니까 근데 간접 출제 범위 강의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그냥 대충 알고 있던 것 좀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필요하다. 고1 수학이 요새 좀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택 과목 강의이다. 이 학생이 선택 과목을 조졌으면 6평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했겠죠. 여러분들도 이번에 6평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통은 그래도 선방했는데 선택을 막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틀린 학생들 많잖아. 그럼 이제 9평 수능 때에는 선택 과목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없는 걸 아니까 이 학생처럼 미적분은 이번 6평 때 버렸을 것입니다. 했는데 내가 그래서 카운트다운 때 조금 조금씩이라도 선택 과목까지 다 했지. 그 미확기 다 하느라 진짜 내가 죽을 뻔했다고. 기아까지 우리 소수민족 기아이까지 다 챙기고 미적분 확통까지 다 하면서 진짜 와 진짜 힘들었지만 승용쌤이 슈퍼유로처럼 나타나신 것이죠. 내가 슈퍼유로가 되자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엄청난 두께와 상당한 양의 강의로 전의를 상실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 과목이 너무 양이 많고 두꺼워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이제 선생님 미적분 강의 마지막 부분 촬영하고 있었는데 진짜 컴팩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확기 전부 다 선생님한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학생이 모의고사 얘기하면서 반가운 수식들 상세효과 모의고사에서 알려주신 수학적 표현들을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만나니 시험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6평 대비는 선생님 딱 1회차 했는데 9평 대비는 몇 회 만들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뭐 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회만 딱 뽑아가지고 그냥 9평에 나올 것들 수능에 나올 것들 딱 직전에 그냥 내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다섯 가지가 이 학생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섯 가지 정리한 게 나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중요한 얘기를 잘해줬다고 생각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 자 근데 마지막 이 학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D-25에 열심히 하라는 강의를 듣고 더 열심히 여기 지금 쓴 소리를 조금 더 일찍 해주세요. 지금 뭐냐면은 카운트다운을 50일 동안 했는데 내가 딱 그 중간에 D-25일 때 그 작년 선생님 수강생 중에 진짜 열심히 했던 학생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상승효과 3.5부터 해서 디미 3.5까지 3회독, 4회독을 하고 6평을 봤어요. 그 정도를 해야지 진짜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하고 니네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일찍 쓴 소리를 좀 날려드렸는데 그거 보고 나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9평까지 물론 뭐 방법도 중요하고 뭐 방향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잘 배워야 되는 거 맞고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남들보다 덜 했는데 잘하기는 쉽지 않겠지. 그치. 효율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학생이었고 세 번째 학생이 이 학생이 이제 좀 약간 슬픈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여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불효녀가 되어 슬픕니다. 지우평 보고 나서 이제 시험 복귀와 해설 강의까지 마친 지금 이제 상담글을 올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효자하고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학생인데 이제 뭐 못 본 학생을 못 봤다라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남겨준 이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 와 학생 스스로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문제점을 깨달아서 얘기를 한다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그 육평 때 이제 망해가지고 선생님 진짜 조졌습니다. 뭐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고민이 많은 사람들 선생님한테 상담 안 했다 하더라도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수능 육평을 망치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좀 자기 객관화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이 학생이 지금 이제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내가 알거든요. 근데 독서실 책상에 다시 앉아 이번 육모를 내가 왜 유난히 실패했을까 고민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51점 받았대요. 메가 기준으로 5등급 근데 작년에 이제 만년 4등급에는 더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학생이 스스로 이제 분석하면서 해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고칠 점은 들뜨지 말자. 들뜨지 말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랬던 거예요. 만년 4등급이었어. 근데 이제 나랑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 줄 아는 게 되게 많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흥분한 거야. 들떠버린 거지. 오! 여기 보면 자신감 있는 상태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로 제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것 마냥 문제를 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은 되게 좋은데 제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것 마냥 문제를 대았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60점을 작년에 맞았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70점만 맞아도 성공인데 어 풀다 보니까 막 이제 다 보이는 거야. 80점 더 맞을 것 같아. 대박이야. 이러다 보니까 막 들떠가지고 막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풀고 막 하는데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막 검토 제대로 못하고 막 어 답이 나왔으니까 맞았나 보다 했는데 엉뚱하게 풀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누적이 되고 쌓이면서 많이 틀리게 됐다. 예를 들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많이 봐왔던 유형의 문제였고 헐 나 11번 맞출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들뜬 상태였던 거고요. 너무 쉽게 나오는 답에 풀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휙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연립하는데 실수를 했다는 거지. 멍청합니다. 근데 지금 틀렸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멍청하다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는 이제 9평이나 수능에서는 이 학생은 잘할 거야. 반드시 성적 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 부호 실수했고 20번에서도 뭐 그렇고 27번도 그렇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걸 뼈저르게 깨달은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6평 조진 학생들 중에서 그냥 시험장에서 들떠가지고 평소 실력보다도 되게 와르르 무너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런 거거든? 그럼 다음에 너희들 9평 보면은 그냥 지금 실력만 가지고 보더라도 9평 때는 이런 짓은 안 할 테니까 더 잘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괜히 너무 오바해가지고 막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뭐 저 완전히 뭐 기초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3.5 단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물론 기계형도 반복하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3.5 단계를 이제 뚫고 넘어가야 앞에서 나와 있는 학생들처럼 1등급,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막 좌절해서 막 상담 막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막 부르륵 쏟아내고 그러지는 마세요. 다 받아들이지만 그게 너희들한테 굳이 시간 낭비가 되니까 좀 생산적으로 생각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칠 점은 시간의 압박 때문에 갈팡질팡하다 시간을 버리지 말자였습니다. 13번, 29번 제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나리오에서도 선생님 실무에서도 했던 문제였고 다 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진짜 열심히 했거든. 충분히 차분히 생각하여 풀어낼 수 있었을 문제를 아, 나 뭔가 이거 풀다가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차분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건가 이걸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 아는 문제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문제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복귀 과정에서는 풀어서 맞을 문제였는데 말이죠. 이런 케이스 많을 거라고 근데 이게 그 특정한 어떤 개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9평까지 남은 3개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시간의 압박 때문에 아직 수능까지 5개월 남았으니까 엄청 남은 거거든? 근데 시간의 압박 때문에 칼팡질팡하는 거야. 아, 잠깐만. 나 다음 달에 지금 아, 7월 7월 모의고사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정신 못 차려서 맞을 것도 틀리게 되고 이해할 것도 이해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진짜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시간을 버리지 말자. 이거는 시험장에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야. 괜히 막 쫓겨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수업 듣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돼. 한 번에 책 두 개, 세 개씩 할 생각 하지 말고 절대 병행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권씩만 끝내. 3.5 수학 1. 그냥 5일 잡고 끝내. 그 다음에 수학 2 넘어가서 5일 잡고 끝내. 내신 할 때처럼 막 수 1, 수 2의 선택까지 동시에 막 나가면서 하루에 30분 이거 문제 풀고 이거 문제 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권씩 그냥 확실하게 딱딱딱 끝내면서 나가다 보면은 어? 뭐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했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칠 점은 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는 진짜 감동받았잖아. 나를 정당화하지 말자였다. 가끔 문제를 풀다가 사실상 정확히 모르는 문제임에도 대충 아, 이거지 넘어갔던 문제들이 그 요소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할 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강구했던 것이죠. 자, 뭔 소리냐. 그냥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대충 덩어리로 보니까 아, 그거구나 하면서 대충 풀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충 봤다. 자, 뭐 시간도 없었지만은 공부에 소홀했던 거다.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다. 그거를 이제 나를 정당화한다. 아, 나는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아.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이번 시험은 정말 제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난 시험이었습니다. 수능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아직 정말 배울 게 많고 부족한 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어? 그래도 이 처참한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얻었어요. 이 가치 있는 걸 이미 얻은 거야. 자, 저는 이 저 원래 시험 시간이 항상 남아 돌았는데 이번 시험은 시간이 정말 부족했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고 끝까지 문제를 붙잡고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이 작은 성장에 많은 의리를 두고 긍정적으로 또 이 남은 날을 버티고 싸워보려 합니다. 작은 성장이 아니죠. 이거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들떠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미 3.5의 벽을 뚫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보기에는. 다음번에는 무조건 잘할 거고 다음번에는 들뜨지 않으면 되는 거죠. 차분하게 또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깝도 되지 않게 또 깝치다가 또 막 하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공부해나가시면 되고 이번 6평에서의 결과가 저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망쳤을 수 있는데 망했을 수도 있고 잘 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잘 봤을 수도 있고 6평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6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6평 시험 본 지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좀 그때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은 좀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좀 괜찮죠. 그쵸? 조금 이제 분노라던가 막 뭐 들 떴던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약간 좀 식어서 좀 차분해지고 이제 약간 좀 현실로 돌아온 그런 느낌일 텐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6평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활 못 했다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처럼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작정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아니 뭐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도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너희 상태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지금까지 했고 내가 뭐가 문제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담을 오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 근데 선생님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솔루션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어떡하지? 선생님 슈퍼 히어로라고 하시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뭐 모르겠으면은 진단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답변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생겨. 진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9월달 수능에서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 오지 마 잠 좀 자자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오시면 해결을 해드릴 건데 앞으로 이제 같이 같이 해결해 나간다. 이런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